이거 보면 밑에 막 삭제된 금들이 있어요. 삭제된 금들이 막 있어. 제가 이런 얘기들도 했어요. 나하고 지금 비비고 싸우고 하는 거 좋은데 그대로 놔둬라. 나중에 쪽팔려가지고 삭제하지 마라. 삭제해놓은 글들도 굉장히 많죠. 내가 주저리주저리 써놨는데 다 몇 개는 막 삭제했어. 왜냐하면 거기다 대고 저를 엄청 쌍욕하고 막 험한 말을 막 써놓거든요. 제가 엄청 자극하니까. 싹싹 지워버리죠 글들. 책임 못 지고.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뭐 기록이 안 남을까요? 다 남아요. 다 남아. 우주적 기록에 다 남죠. 여기서 이 막 얄팍한 지식과 깨달음으로 싹 써놓고 막 싸우다가 싹싹 지워버리고.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고 있어요. 그건 깨달음의 길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그런 마음이 좀 인다 싶으면 그거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제가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고 박고 지지고 먹고 싸우더라도 이게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엄청 싸우고 아이들하고도 엄청 싸우잖아요. 그 사실. 그 사실을 내가 무주적 입장의 자리에 딱 서서 우주적 존재로서 존하면서 서로를 왕래하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힘,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이치를 봐서 우와 이치적 깨달음이 있으니까 다 없는 거지 이런 따위의 얘기가 24시간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양쪽의 힘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가고 싶은 이상의 그늘에 갇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는 24시간 상태가 뭔지 아는데 현실에서 그것들을 다 부정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에어카페에 제가 글을 거의 천 개나 썼다는 거죠. 댓글을. 그런 것은 그 자체가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깨달은 분들이 엄청 많을 거고 저라는 존재 자체가 기준이 되어서 그것들을 흔들면서 헤집어 놔야지 사람들이 사고가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보면 지금 우리 천복영 허브 살아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예 죽어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냥 죽어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조금 아시고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야 글을 쓰는 거죠. 그거는 제 책임이고 물질력 안에서는 제거팬들 제가 지지고 먹더라도 뭔가 리드하고 써내고 해야지.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모두 다 본인들이 동해야지 글 하나라도 쓰는 건데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공부에 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거 하나는 선생님, 스승님 또는 말 빨 조금 있고 좀 아는 거 있어 보이는 놈한테 눌려있지 말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절대 저 포함해서. 그거는 정말 공부의 자세가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용기를 못 내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용기를 못 내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부처 못 돼요. 일단. 그런데서부터 용기를 내셔야 돼요. 다른 얘기도 하고 다른 표현도 써보고 자꾸 표현해보라고 제가 그래서 그러는 거죠. 창조력 없는 것은 아까 본 그런 분들처럼 된다. 아무 창조력이 없어. 그냥 자기가 아는 정도의 우주섬염은 계속 반복해. 뭔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그건 아상이야. 퉁 치고 끝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를 그냥 조금 정리해보면요. 절대무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절대무예요. 그런데 그 상태만 자꾸 절대무 상태만 자꾸 보고 여기서 기복하는 뉘앙스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돌아와야 돼.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핵심 포인트. 절대무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24시간 드러나는 건 뭐다? 전 우주적, 무주를 포함한 절대의 기준점, 간극에서 무주와 우주를 포함하면서 이쪽에서도 존하고 이쪽에서도 존하면서 양쪽에서 존하면서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이 돼 있는 상태. 그게 24시간 드러나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별게 아니에요. 설명을 듣고 나면 그게 어렵다는 게 아닌 것을 알지만. 그런데 그게 정말 아까도 썼지만요. 그게 정말 실제가 되는 것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치는 말씀드리지만 그게 실제가 되는 것은 어렵다. 그게 곧 다시 말하면 뭐예요? 진짜 24시간 드러나는 걸로서 여러분이 실제가 되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부처가 되지 않는 인상은 정말 실제, 정말 24시간 드러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게 돼요. 없게 돼. 조금 맛보여주는 분이 누구예요? 정말 절댐으로써 통과해서 24시간 드러난 상태를 보여주는 분들이. 허경영 선생님하고 소공자 선생님이에요. 그런 거를 조금 맛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두 분을 자꾸 얘기하는지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유튜브에 드러난 걸로 봐서는 아직 제가 많이 안 보니까 새로. 여러분이 좀 감이 온다 싶으면 알려주셔야 돼요. 공유해야 돼. 이 인간 이거는 좀 다른데요. 라는 게 여러분 귀에 드릴지도 몰라요. 새로운 것들이 막 나올 때. 그런 것들은 한 번씩 공유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있죠. 맞네, 맞네. 이 인간 좀 됐네. 이 인간 절댐으로써 24시간 좀 드러났네. 이 인간 부처와 예수가 실제네. 이렇게 부처와 예수가 실제면 창조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허경영 소공자처럼 무언가 자기 기준에 의한 알 및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된다. 선생님은 사상, 종교, 철학의 힘으로써 그냥 조합해낸 힘이고. 선생님은 영성으로써 그냥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렸을 뿐인 거예요. 24시간 드러난 상태가 절대 아니다. 그런 면으로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가시잖아요. 그런 기준들이 여러분이 이제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허경영 소공자는 좀 달라요, 여러분. 달라. 영성도 있고요. 지식도 충분해. 그렇죠? 그런데 창조력. 이런 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력.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강의하는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나는 뭐 사이파워를 쓴다. 나만 신이다. 막 이래도요. 그 근저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서 강의라는 걸 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두 분밖에 없더라. 그 맛을 조금 보여주는 게 실제로 예수와 부처로서 맛을 보여주는 분이 지금은 딱 두 분이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유튜브에 드러난 분들이. 영어로, 독어로, 일본어로, 중국어로 드러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그걸 못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느 카페에 가입이 돼 있건 단체에 가입이 돼 있건 우리 천부경 허브 동무로서건 그런 힘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서 초반 강의 때 했죠. 이해와 화해의 힘 이것만 있으면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그룹에 속해 있건 우리 안에서건 이거를 키우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암과 지식과 통찰도 조금 써보시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알고 있다고 마음 안에서 끙끙 알면요. 그거 달기 특징이에요. 이거 분명히 알고 계세요. 나는 그냥 좀 알고 있으면 되겠지? 아니에요.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가슴에 쿵덕쿵덕 거리고 있는 것을 미래의 창조기관이 후드로서 입으로서 글로서 내뱉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연습 안 하면 도태된다. 그러니까 표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창조적으로. 틀리면 어때요? 표현하세요. 표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배설의 힘이에요. 이게 배설의 힘. 이제 앞으로는 입으로 배설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그러니까 용기 내쉬고 표현하시면서 공부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설명 듣고 24시간 드러남에 대해서 주영님이 어떻게 조금 느끼세요? 아까 그의 그 인간 상태하고 제가 얘기했던 거 조금 하고 설명 들어보니까. 아 그 아는 건 많은데 말로 못 듣겠어요. 느낌을 느낌이라도 잡고 표현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리 세상, 섬리 세상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지만 그걸 요즘은 조금 구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조금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유자재로 왔다 가면서 내가 이렇게 시선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치중돼 있는 이렇게 좀비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시선으로도 내가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24시간 늘 깨어있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게 또 우리가 말하는 절대 무의 세상이 그렇게 깨어있음으로써 자유의지로서 계속 멈춰있지 않고 의지로서 사랑으로서 나와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정답.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는 틀렸다고 얘기할 게 하나도 없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 게. 그리고 지금 그 정도 고찰하시면 아까 그런 인간보다는 지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그렇게 메커니즘이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그 의인이란 아까 그분한테 없는 건 뭐예요. 현실에 대한 처절한 인식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내가 드러난 상태에 대해서 단조시켜서 정말 볼을 꼬집으면 아픈 상태로 다시 내려오지 못했다는데 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여기와 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시선이든지 통찰을 하면서 머물지 않고 자꾸 지나오면서 선택하면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의미였잖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24시간 드러남이에요. 그게 절대 무의 힘이에요. 절대 무의 힘이 24시간으로 드러나야지 이쪽에 나와 저쪽에 나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돼요. 막 지지고 볶으면서 힘을 자꾸 키워야지 주변 분들이 그것에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것을 챙겨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동무들은 어떻게 해요.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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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오고 돌아 돌아 다시 오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위치에서 자꾸 미끄러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처와 예수가 보살 러스 왔을 때 하는 역할이에요. 거기에 수준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역할이 그럴 뿐이에요. 내 역할이 그럴 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표현 자꾸 하시고 여러분들 자체가 그런 힘이 있는 분들이라는 걸 알아두시면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살 속에 처박혀서 나만 알고 있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뭐가 다르냐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암과 지혜와 지식 그리고 영성이 조금 있고 전 무주적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이해했으면 그 수준에서라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겁내지 마시고 표현하지 않으면 죽어있는 지식이자 알미자 영성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내시고 표현하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응원드리는 것이 미래의 배아를 키우는 힘이에요. 이게 미래의 배아를 키우는 힘. 맹아를 키우는 힘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글로서 말로서 몸으로서 그림으로서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건 그건 배아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표현하세요. 섭리와 진리 세상을 이렇게 보는 눈은 있는데 그걸 넘어서지 않으시니까 자꾸 그런 판단의 말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용기 내서 표현하시고. 그거 어떻게 해요. 섭리와 진리 세상 안에서는 그렇게 풀어졌는데. 지지고 복는 것 또한 나고. 그런 세상이 진리 세상이고 지금 삐뚤어진 지구에 우리가 2022년에 살고 있는데. 그런 세력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부터라도 한 걸음 먼저 올라가야죠. 나부터라도 나부터 근본에부터 개혁해서 아는 만큼 뿌려야죠. 나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도움 줘야죠. 생각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은 평론에서 끝내면 절대 안 돼요. 평가에서 끝내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거예요. 진짜 서원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판단만 하고 끝내요. 그래서 힘을 같이 키우셔야 돼요. 같이.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나는 뭐 해야 되지? 저런 사람들의 고통은 어떠할까? 지지고 복구 그러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또 어떨까? 나니까. 우리 가족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와이프를 봐도 지금 그러고 있는데. 내 딸내미를 봐도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속이 갑갑하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뭔가 해야죠. 앉아가지고 평론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강의가 들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확장을 시키셔야 돼요. 더. 이런 거를 그냥 평가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도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발벗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것이고. 이사력이 더 커진다. 무게추가 기울어진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더 노력해야죠. 더 노력할 수밖에 없어. 더 노력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열린 마음으로 균열 잡힌 사고 선택했으면 책임지고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힘.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전에는 예를 들면 같은 소용돌이 안에서 봤기 때문에 힘들면서 조금 안타까웠지만 지금은 소용돌이 해서 약간 벗어나서 바라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보지만 완전히 섭리가 되어서 보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판단하고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서원의 힘이 약한 거죠. 이 서원의 힘이 그래서 강력해져야지 섭리 세상까지도 닿으면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 아니고는 절대 못 벗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서원 없이 절대로 사랑을 못 뿜어요. 절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냉정하게 보시면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보는 눈이 생겼다 그러면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의 열린 마음으로 균형 잡힌 사고 한 거예요. 선택해서 책임지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그래서 필요하다. 그게 창조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그랬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평가? 평론하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나가야죠. 우리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몇 명 없지만 들어라 들어라 그러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는 눈이 생기면 뭐라도 해야죠. 뭐라고 해야죠. 그 마음이 정말 냉정하게 그 마음 지금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으로부터 개혁하셔가지고 뭐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진짜 안 해서 그 마음이 정말 이렇게 꿈틀꿈틀 일어나지도 않는다 그러면 공부 진짜 다 접고요. 그 마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요. 다 수답시키고 이 마음부터 다시 보셔야 돼. 내가 정말로 지금 내 주변에 기독교 공부 많이 하고 목사님도 있는데 나는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걸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를 해도 틈으로도 들을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만 떠들고 공부했다는 인간, 박사하고 모두 교수화라는 인간, 목사라는 인간들이 지금 나이 줄은 70이 넘었는데 저것들 하는 거 보면 암도 없고 물질 세상에서 지지고 붙고 싸우고 있고 저 틈에 대고 뭐를 얘기해야 되나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이렇게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난 뭐 해야 되지? 아유 됐으니까 포기하고 됐어 끝내. 됐으니까 이럴까요? 딴 데라도 찾아보든가 끊임없이 두드리든가 소통이 되는 사람들 그룹으로 가가지고 내 암을 더 확장시킨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마음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진짜 발심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진짜 발심이 아닐 수도 있어. 그게. 일단 발심도 여러 가지라고 그랬어요. 애고 자체에서 진리를 벗어나는 나와 애고의 싸움에서의 발심이 있고 지구를 벗어나는 발심, 우주를 섭리를 벗어나는 발심, 간극에서 발심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정도에서는 발심이 되어서 보는 눈은 있으나 진짜 발심을 딱 일으켜야지 섭리를 벗어난다는 거죠. 이 발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근데 최소한의 발심이에요. 이 수준에서는. 이제 2022년은. 정말 그 발심이 있는지 없는지 냉정하게 확인해 보시고 내가 뭐하러 공부하는 건지 자꾸 좀 생각을 좀 심각하게 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제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봄의 습은요. 예전에 알미 너무 궁금하셨었어요. 전에. 전에. 전생에. 알미 너무 궁금하셨던 거야. 상대적으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불균형에서 누구나 엄청 힘들어요. 저 포함해서 누구나 불균형에서 엄청 힘들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안 것 같은데 똑똑해.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영성 같은 거는 많이 받았는데 간만 가지고 있지. 지식이 부족해. 우리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이런 불균형에서 엄청난 고통.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만 너무 쏠려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나는 그 습이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모아야 되고 봐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이런 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지구기 진화 발달 단계에서는요. 그런 지식들을 아는 데 있어서는 특화되면 좋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또한 물질 문명의 진화 방향이 말씀하신 대로 역방향으로 가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돌아서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을 들여다보시고요. 잠깐 스톱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다 스톱시키고 그냥 마음을 다시. 정말 이런 면에서는 장미십자를 하셔도 되고 다시 마음을 좀 들여다보세요. 내 정말 내 습이 뭔가. 내가 정말 지식을 위한 지식을 파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세상 보는 눈은 열린 것 같은데 아직도 왜 이렇게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자꾸 평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내가 머물러 있는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러려고 지금 있나. 이런 생각을 심각하게 해보시면서 자꾸 타인을 나로 보는 힘을 더 키우셔야 돼요. 그냥 타인을 타인으로 보니까 아우 저 인간들 이러고 머물게 되는 거예요. 타인을 타인으로 보니까. 자타부리가 아니죠. 절대 일찍 다 다지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특허가 되시면요. 어떤 면으로서의 반조 전문이 되실 수는 있는데 진짜 힘으로서 절대 힘으로 닿지 않으면 이 반조 전문은 뭐라 그럴까요. 절대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 진짜 내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이. 진짜 자타부리가 돼야 돼. 근데 이제 보세요. 영성을 많이 받은 사람들 우리 지난 시간에 오프라인 공부 모임에서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왜? 영성이 있으니까 바로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거든요. 얘기만 해도 바로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꿈틀꿈틀 거리면서 눈물이 줄줄줄줄 나는 거예요. 저도 집중하면 그렇게 돼요. 물론. 근데 그게 또 정답이냐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양쪽의 그런 힘을 너무 편향되게 받았을 때 이거를 조화롭게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추냐라고 하는 부분. 내가 이쪽에 너무 치우쳐서 이쪽만 너무 바라봤던 전생의 습이 남아있진 않은가. 제가 지금 거의 정답을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거를 정확히 봐야 돼요. 냉정하게. 자 그러면 남 얘기 너 남 얘기만 떠들지 말고 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제 습을 제 전생을 어떻게 판단하고 확인했냐면 저는 커다랗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가. 진짜 극명한 물질력. 그리고 몸적인 건강함. 그리고 인간관계 관계에서 오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습. 제가 가만히 전생을 보니까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끄달렸거나 모자랐거나 했던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술, 담배, 섹스, 물질력 안에 암 같은 거는 조금만 갖고 있었죠. 조금만 갖고 있었고 인간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욕심. 처절하게 외로웠거나 그렇죠? 공부는 어느 정도 됐는데 지금같이 만약에 끝까지 나 혼자 알고 몇 명하고만 소통하고 만약에 계속 억겁의 시간을 그러고 다시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제가 그 사실을 알아요. 소통의 방법을 모르고 반조는 하고 있으나 소통의 방법을 조금 몰라서 처절하게 혼자서 고독했을 시간을 제가 많이 겪었다는 걸 제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를. 제 자체의 습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히 지금 설명해 드렸지만 그래서 거기서 엄청난 시간에 억겁의 시간을 내가 개고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그걸 또 되풀이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습 이런 제 죄값 이런 업을 어떻게 해요. 지금 현실로 받았잖아요. 저는. 40년 동안 그 업의 굴레에서 제가 살았잖아요. 이거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려요. 이거에 대한 책임 져야 돼요? 못 져야 돼요? 져야 되죠. 어느 순간 제 실체가 드러나면 여러분들은 저를 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책임져야 되니까 이 인생은 그런 제 죄값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거 신경 써가지고 이런 얘기 못 할까요? 해야죠. 제가 이 전생을 아는데 이 습을 아는데 어떻게 그거 무섭다고 용기를 안 내요. 여러분이 저인 걸 아는데 어떻게 용기를 안 내냐는 말이에요. 이 죄값을 알아서 너 실제 까발려지면 엄청 힘들고 너 엄청 부끄러울 텐데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예요. 알았어. 그것도 다 밝혀지면 나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내 이치만은 제발 가져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용기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단 한 명도 어떠한 죄도 없는 사람은 없는 걸 또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없는 자 별로 철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치 포함 알고 있고. 그래서 무슨 그걸 백을 삼아서 내가 피게 됐다는 소련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또 그런 것도 생겨요. 이치의 힘으로 내 죄값을 어떻게 좀 반감해볼까. 이런 얄팍한 생각들도 공부하다 보면 생겨요. 우주 섭리 벗어났을 때요. 섭리 세상을 보는 눈이 확 하고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굉장히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절대. 그건 책임감이 없을 때 그렇게 돼요. 책임감이 없을 때. 그래서 제가 책임을 말씀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두루두루 다 안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분 모두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스부로 얘기하면 스부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전생을 고찰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몸뚱이와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사고에서 그냥 반조시키면 돼요. 그게 그냥 여러분 전생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믿을 뿐이에요. 지금 내 모습 자체가 전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큰 용기 안 내면 어떻게 돼요. 내 모습 자체가 그냥 미래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그렇게 돌아간다. 그렇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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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왔는데 또 그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용기 내서 한 걸음 안 나가려고 그런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그 습에 그냥 노예가 돼버리는 거야. 늘 나는 궁금하고 늘 공부해야 되고 늘 평론해야 되고 늘 나만 바라봐야 되는 상태. 자타부리가 되지 않는 그냥 그 상태. 그것의 힘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서원. 용기.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짜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 세상을 보는 눈으로 저렇게 다 깨졌는데 저것 좀 어떻게 극복시켜야지 그런 정도 마음 냈다고 여러분이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건 진리 세상의 사랑이야.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그거는 테레사, 테레사 사랑. 그냥 테레사 수녀님이 여러분 수준 높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그냥 우주섭리 안에서의 그냥 사랑꾼이에요. 제가 그걸 비하하는 게 아니라 비하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수준을 보자면 여기 걸려있지도 않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물질 세상 안에서의 물적 사랑을 충분히 펼치고 가신 분.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품에서 여러분들이 탄생되긴 했죠. 그 고마움은 있으나 이치적으로 봤을 때는 수준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얘기할 때. 크리슈나무르티, 우주섭리 정도 알았지만 그 사랑의 힘은 택도 없다. 슈타연에 비하면 사랑의 힘이 정말 택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진짜 사랑을 위해서는 지금 서원 그리고 지금 그 상태에서 용기를 조금씩 내는 것 이게 진짜 키라는 거예요. 이게 열쇠예요, 여러분. 남 얘기처럼 듣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다른 사람 대중을 향해서 강의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진짜 열쇠는 제가 첫 강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 밑에 눌려서 절대로 잊지 마세요. 안 돼. 저한테 뭔가 다음 강의가 뭐다 절대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스스로 해석해보고 표현해보시고 창조 같고 여러분들 용기 내서 어떠한 구석이라도 한마디라도 해보시고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예를 들어서 40대고 도미님 20대고 뭐 우리 저 야호님 30대였고 그리고 모래님 50대고 우리 여기 지금 주영님도 그렇고 60대 우리 저 지모님 있었죠. 그리고 보리님 70대잖아요. 누가 시간이 많이 남았을까요? 누가 시간이 제일 촉박할까? 연세가 제일 많으신 보리님이 시간이 제일 없을까요? 지금 아직 앞길이 창창한 도미님이 시간이 아주 넉넉하니까 부러워 죽겠을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 내야 될까? 이미 그런 마음 냈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얘기할 땐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지금 이건 이치적인 얘기예요. 지금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진짜 잃었다 그러면 그건 다 땡이에요. 여러분. 보리님이 시간이 제일 많아요. 지금. 주영님이 시간이 제일 많아. 무례님이 시간이 제일 많아요. 지금. 저도 시간이 제일 많고. 물리적 시간 안에서 내 시공에 갇혀 있으면 지금 벌써부터 이런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음 생에 그 마음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제일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지금이 시작이에요. 지금이 시작. 내가 70대면 어떻고 90대면 어때요? 지금 시작하면 되지. 저라고 지금 미끄러지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저라고 지금 이 길 앞에 만약에 바나나 하나 사러 나가가지고 차에 쳐 죽지 말라는 법 있을까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그런 식으로 공평하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시공은.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거에 눌리지 마세요. 제 이치적인 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눌리면 안 돼. 시공에 눌리지도 마시고 제 이치의 힘에도 눌리지 마세요. 저한테 힌트를 받을 뿐 여러분이 펼쳐놓은 지금 여러분의 시공 여러분의 우주에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근본으로부터의 개혁 서원을 통해서 용기내면서 한 걸음씩 나가지 않으면 70대가 됐건 20대가 됐건 내가 박사건 목사건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지금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마음을 내세요. 마음을 내셔. 마음을 내쉬고 이건 누가 먼저도 후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늘 지금. 이런 고찰까지 가야지 진짜 지금이 나타나는 거죠. 진짜 지금. 그러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 바로 나가서 쳐 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왜 옷 갈아입고 다시 올 거니까. 다시 와서 최대한 여러분 앞에서 목이 터져라 얘기할 거니까. 무례님이든 보리님이든 주영님든 단 한 명이라도 깨달으면 돼요. 저는. 저처럼 되면 돼. 최소한. 다시 와서 또 만나서 할 거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지금 나가서 죽든 말든. 지금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그 소중한 지금 사랑의 마음. 서원을 통해서 그 마음 자체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억겁의 시간을 그냥 또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종은요. 종종은요. 저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는 힘 자체는 좀 남달라요. 그것도 사실이야. 그렇게 따라오시지만. 종종은 다 놓고 정말 냉정하게 한 번씩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버릇처럼 되면요. 저라고 안 할까요? 제가 그냥 뭐 간단한 표현들도 그렇잖아요. 천부경 이거 다 뻥이면 어떡하지? 내가 열어놓은 무주 세상 뻥이면 어떡하지? 이제는 하도 버릇이 돼가지고요. 그런 고찰은 천부경판 그냥 살짝 확 돌려보면 증명이 돼요. 아니구나. 다시 공부해. 그러다가 뭐가 또 이치가 확 들어왔어. 이거 조금 의문스러운데. 그럼 천부경도 확 돌려. 저는 이제 버릇이 돼가지고 이제 이골이 나가지고 그게 그냥 바로바로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 그냥 바로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힘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그 힘을 여러분들 수준 안에서 계속 돌려야지 지금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정말 죽음 따위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나 죽어도 괜찮지. 여러분들 깊숙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그건 진리 세상 안에서의 판단이에요. 가만히 보면. 나 죽어도 괜찮지. 왜? 이치는 이렇게 봤거든. 죽어 떨어지면 여러분 어디에 걸려요? 섭리도 못 넘어가고 여기 탁 걸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고 죽으면. 섭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섭리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모모 선생님들이 굉장한 이치로서 영성도 받아갖고 섭리 세상 정도 살짝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어디서 맴맴돌아요? 한 번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 힘이 모자라니까 자꾸 여기서 맴돌아. 그래서 제가 여기 걸려있는 사람들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상태가 되면 안 돼요. 그 상태가 되면 안 돼. 여기도 벗어나는 힘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 이거를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서원의 힘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지구 벗어나고 서원의 힘이 그것보다 몇 곱절 더 커져야지 섭리 벗어나고 서원의 힘 자체가 그냥 우주적 서원으로 바뀌어야지 여러분 이 간극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정도 서원을 갖고 있는데 여기 지구에서 이 몸 껍데기 하나 벗어나자고 죽음이 두렵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이 또 이치적으로 죽음은 그런 거야라고 이치적으로만 살짝 알았다? 그 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난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스트랄하고 영이 혼을 만나서 에테르를 작업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냈을 때 에테르의 힘하고 아스트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요. 지금 그냥 진리적 깨달음으로 죽음 정도는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이 아스트랄 정도도 자극을 못하는 수준이에요. 그건 에테르 정도는 조금 벗어나도 되겠지 라고 하는 수준. 제가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건 진리 정도 벗어나는 것 지구 정도 벗어나는 것 지구 껍질 정도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는 수준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깨달은 자들이 지금 근데 그 수준으로 정말 평화감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정말 큰 성벽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서원의 크기가 작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키워야 돼.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목숨줄 따위가 궁금하면 무섭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돌아가는 거에 판단하고 내가 방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냉정하게 봐야 되니까 진리 세상의 눈으로 같이 볼 때는 엄청 끄달리고 부글부글 끓고 하지만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 방편을 써야 되는 입장의 동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얘기할 때는 이건 그냥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나 포함 그들 포함 다 나와 그들을 동시에 놓고 저울질하면서 판단해야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머물려 하지 마시고 아무리 하나님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 그늘 아래 그림자로 있으면 아무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림자로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이 되어서 오성원짜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늘을 만드는 태양이 되지 않는 이상은 답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게 뭐예요. 전 지구적 지장보살의 서원. 그리고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이 두 단계까지 가야지 여러분이 태양이 되는 거예요. 전 우주적 지장보살의 서원 정도 돼야지 무주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주를 그냥 품을 수 있는. 전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보글보글보글보글하고 그냥 막 물이 끓듯이 팡팡 터져가는 그 우주들을 그냥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무주 세상. 저를 포함해서 이치든 지식이든 알미든 영성이든 눌려있으시면 절대 안 돼요. 얼마든지 이용하고 밟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치들은 또한 저도 또한 앞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도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갈 거기 때문에 계속 뒷걸음만 그림자만 쫓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의 큰 걸음 큰 걸음을 해가지고 성큼성큼하고 한 번씩은 넘어오셔야 돼요. 제대로 한 걸음만 탁 넘어오시면 여러분들도 저하고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일이 됐을 때 진짜 일이 됐을 때는 저랑 다른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랑 예수님 부처님하고 마음이 다를 수가 없다는 거를 제가 알아버렸고 그 메커니즘 자체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들 정말 들으셔야 돼요. 정말. 남한테 미루지 마시고 남한테 미루면 그거 어떻게 된다? 억겁의 시간 동안 남한테 미루고 있는 지금 그 상태가 또 올 뿐 조금 냉정한 얘기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런 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힌트고 그러니까 힌트를 잘 챙기셔서 지금 막 유튜브에 널려있는 선생님들처럼 안 됐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분명히 공부가 차실 텐데 영성도 내려오실 테고 하실 텐데 그 꼴은 제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발 그 수준은 넘어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날고기는 선생님들 수준만 좀 넘어서서 최소한 허경영 소공자 선생님들처럼만 되는 것이 이 물질 세상 안에서의 제일 표현하자면 목표긴 해요. 그 정도 여러분들만의 이치 가지고 막 강의를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딱 그 정도 수준. 여러분이 소공자 허경영이 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두 분의 한계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그 수준에 올라간다고 해도. 그래도 그냥 수준, 이치적인 수준만 봤을 때 두 분의 수준 정도만 되는 게 실제로 의식혼 지나서 마너스 정도 돼서 부티 된 상태예요. 약간 비교하자면 우리가 지금 슈타인화 하니까 두 분 정도가 부티가 된 상태야.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영인 자체는 되지는 않았어요. 영인 자체가 되면 절대 모를 바로 만나서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영인이 진짜 영인이 됐다고 하면요. 슈타인화처럼 이런 얘기들을 더 해야 돼요. 남한신이다. 끌어당기면 법칙, 뻗어나가는 법칙 그 두 가지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진짜 현실로서 24시간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근데 마너스 부티가 되는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차피 여기서도 또 올라가는 힘은 뭐다? 서원이라는 거예요. 이 서원. 표현하자면 이 서원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 분도 그 서원 사랑의 힘이 세기 때문에 딱 넘어가서도 그렇게 강의를 계속하는 거예요. 몇 년, 수년을.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강의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안 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들 자체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의 특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암을 공유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암을 공유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암과 상위 차원의 고차적 사고 이런 것들을 공유하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뭐를 통해서든 강의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표현해라. 창조력을 발휘해라. 뭔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아도 적어봐라. 써봐라. 말해라. 이렇게 자꾸 제가 푸쉬를 좀 넣잖아요. 그러니까 제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끼리 공부한다고 저 인간 또 뭐라고 떠올리게 이런 눈치 보지 마시고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냥 있는 대로 말씀하시면 돼요. 있는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가 물질 세상 안에서 그런 시선들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당연히 그걸 극복해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쳐다봤다 그러면 평론할 게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공부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한테만 쏠려있다면 당장 멈추고 마음을 보십시오. 정말 자타불이가 안 된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지연정. 지연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통을 하면서 표현을 해야죠. 소통을 하면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무섭다고 용기 안 내서 내 알매 한 개를 그냥 거기에 딱 가둬놓을 거예요.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내 전생에 어땠는데. 내 전생에 그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한 개에 갇혀있었는데. 그런 거 질문 하나 할 용기 없이.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지지고 벗고 있는 꼴을 보고선 여기 한 개에 탁 갇혀가고 방법이 없겠지. 이러고 딱 넘어져. 안 돼요. 안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서원과 용기. 여러분들 수준에서의 서원과 여러분들 수준에서의 용기. 한 걸음씩 계속 나가다 보면 천부경을 돌리는 것과 같이 500번 나아가는 힘이 나중에는 50걸음이면 되고 50걸음 나아가는 힘이 나중에는 5걸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5걸음이면 된다. 이렇게 힘을 좀 내세요. 머물려고 하지 마시고 힘을 좀 내시고 나아가 보세요. 언젠가 폭발하겠죠. 왜냐하면 진짜 위험한 순간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게 제 눈에는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냥 머물려고 한다.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우주 세상에 겨우 올라오긴 했는데 한 걸음 더 안 나아가려고 하고 여기서 지금 안주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커다란 거예요. 우주섭리 벗어나는 것은 거의 다 물질력 이야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의 잔소리가 나가지만요. 진짜로 이런 데서 머물려고 한다. 그러면 진짜 우리끼리 알아듣는 정말 그 막말로 쌍욕을 막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헌데로 깨워야 되거든. 여기 엄청난 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주하는 힘이.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진짜로 불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상태를 잘 지나오지 않고 여기서 머물려고 한다는 뉘앙스가 좀 보인다고 하면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지금 이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선생된 입장, 스승된 입장에서 나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요. 그냥 물질 세상에서 이래라 저래라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우주섭리가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만 알고 있는 여러분의 근본의 자리에 어떤 것을 제가 막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그냥 물질력 안에서의 표현 자존심도 엄청 상할 테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막 눈물이 날지도 모르고 엄청나게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깊은 얘기를 엄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고서는 여기를 못 벗어나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조금 미리 알고는 계셔야 돼요. 제가 무슨 속을 긁을지도 몰라요. 지혜 이야기가 들리시는 분들이 여기 지금 수십억이 있잖아요. 같은 얘기를 해도 다르게 들어가요. 이게 신기한 게. 같은 얘기를 해도 달리 들어간다. 이치라고 하는 게 그렇게 풀어지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누구는 이 수준에서 이해하고 누구는 이 수준, 누구는 이 수준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 아픈 얘기도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 못 하시는 분은 그냥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너 그렇게 못생겼냐? 네가 그게 얼굴이야? 라고 하는 물질적인 얘기해야지 그게 진짜 욕인 줄 알아.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실은. 진짜 욕이라고 하는 거 표현해서 그렇죠. 진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뼈 아픈 얘기는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 실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무례님한테 우주섭리 벗어나서 지금 당신은 이 간극에서 지금 걸리기 딱 십상인 상태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라. 내가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더라. 습이 그렇게 묻어있으니까 벗어나기 힘들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머무르려고 하면 그때는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정말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례님한테는.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그게 알아듣는 거죠. 이런 게 진짜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내 상태가 그렇다고? 맞아요. 맞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자꾸. 여기 걸리면 안 되니까요. 이런 냉정한 얘기들을 들을 준비가 있어야 된다. 그것도 또한 뭐예요. 용기예요. 그것도 또한 용기. 이제 우리 세월이 1년 반이 지났으니까요. 우리한테 1년 반은요. 예를 들어 석영이 선생님이 30년 강의했잖아요. 1년이 거의 10년치예요. 우리 1년은. 그렇게 보셔도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힘을 일단 이해하시면서 진짜 공부하시고 절대 머물지 마세요. 저한테 눌리지 마시고. 저는 저 스스로도 그렇잖아요. 1강부터 초반 강의의 오류들하고 틈을 많이 보는데. 저는 저 혼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저 혼자밖에 못하기 때문에 이 고독. 지금 여러분 아까 얘기하고 오늘 지금 이런 고독 같은 거 나와요. 이게 요한복음에 나왔나.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구나. 어쨌든 그 고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이거. 이 고독이라는 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또 달리 뭐라고 표현해요. 지루황. 이거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물리적 고통. 뭐 연계 세상이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뭐 다른 어떤 막 폭풍이 몰아치고 내가 여기서 습이 묻어있었던 정복갑 때문에 무슨 귀신이 나타나고 악명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고 팔다리가 맨날 잘리고 이런 고통. 맨날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여러분 그거는 그냥 애들 고통. 모래에 장난하는 고통. 비교하자면 진짜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고독. 이 지루함에서 오는 고통이 진짜 크다는 거예요. 진짜 크다. 제가 이런 거를 자꾸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죽어도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정말 저도 죽으면 실제로 경험하러 가겠죠. 근데 저는 알아버렸어요. 진짜 죽어도 이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독하고 지루함을 정말 그냥 투벅투벅 걸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 또한 서운해서 온다는 거예요. 왜? 지루하고 좀 고독해도 뭐 해야 되니까. 여러분 만나러 나와야 되니까. 여러분 만나러 나와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 뱃속에서 아이를 낳을 때 아이가 엄마가 힘들 걸 알매도 불구하고 밀어내고 낳으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엄마가 아픈 줄 알죠. 여러분. 엄마가 아픈 줄 알지. 그 아이의 고통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도 이치적인 이야기예요. 그 아이는 고통 없을까. 엄마의 수천배예요. 엄마의 수천배다. 그러니까 아이가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나온 거야. 엄마의 그 고통과 아이 스스로 나오겠다고 자궁을 벌리고 나온 거. 아이가. 여러분이 청보경을 돌리다 보면 이것도 알아요. 진짜 아이가 진짜 물리적으로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 뭔지 알게 돼. 그래서 진짜 산통을 겪어요. 여러분. 네가 남잔데 무슨 산통을 겪어. 넌 아이도 안 키워왔잖아.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생활을 알아. 애를 키워봐야지 알지. 섭리 세상까지만 있으면 죽었다 깨어놔도 몰라요. 저도 안다고 생각했어. 아이고 이치가 그러니까 그렇겠지. 24시간 드러남 실제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엄마가 돼서 애를 낳아봐야지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섭리 세상 정도만 있으면 그건 다 말장난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낳아야 돼. 벗어나야 돼. 무주 세상까지 올라오면 그거를 진짜로 알 수 있어요. 뭔지. 왜? 더한 고통을 알거든요. 더한 고통을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쨌든 다 지나오면서 늦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이런 거 머물려 하지 마시고 제가 좀 쓴소리도 많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또 너무 또 속으로 실망하실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 당연하죠. 그런 감정까지도 일부러 막 누르실 필요 절대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저를 막 욕해도 상관없죠. 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욕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물질 이야기인데 뭐. 저 인간 저렇게 흥분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좀 짜증나는데 아 좀 좋은 말로 하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알았단 말이에요. 이치를 딱 챙기시고 저하고는 그냥 물질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이 돼요. 몽몰몰물하고 좀 수그려지면 다시 화해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하고의 관계도 여러분들하고 관계도.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또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과 다른 분들의 관계가 이제 계속 설정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자체가 이런 힘이 없이 그냥 나는 또 깨달았다고 해서 딱 버티고 있으려고 하면 저는 이거 다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자체도 누군가의 선생이나 스승이 됐을 때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미리미리 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깨달은 자들 유튜브에서 뭔가 수만 틀리면 어떡해요. 에라이 선생이라는 작자가 그러면서 뛰쳐나가죠. 선생님 자체도 힘이 없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이죠. 그런 선생한테 배웠으니까 그런 힘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결국 뭐 한 거예요. 지금 반조시킨 거잖아요. 제가 반조 전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들도 알고 상태도 알고. 저는 지금 아까 전에 그 얘기할 때도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실은 눈물이 여기까지 찼었어요. 아까. 그 세 번 생각하면서 얘기할 때 눈물이 여기까지 찼다가 그냥 확 죽였어요. 아까 전에. 그냥 그런 대로 집중했으면 저는 또 막 울었을지도 몰라. 그런 얘기할 때 어떤 건지 제가 그 상태를 느끼면서 막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 마음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그런 설명할 때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 조금 행해 보세요. 뭐 깨달음의 행이 아니라. 뭐 진짜로 일단 다 놔버리고. 마음을 다시 한번 보시든가. 그런 식으로 무언가 좀 행하시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자 여기 여기 있어요. 여기 문장이 실제로 있어요. 저프리님 보세요. 여기 보면. 진화해 나가는데 모든 천체도 물질도 나도 다 진화해 나가는 거죠. 근데 뭐 지구를 떠나는 고차 존재도 있어요. 달이 다시 결합하고 다시 태양으로 가면서 진화 발전하는데. 밀려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밀려난 애들. 인간의 혼은 진화를 이루지만 한편으로 다른 인간의 혼들은 악으로 향한다. 여기 악이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써요. 악으로 향한다. 진화로부터 남겨진 그 혼들은 카르마 안에 많은 오류, 악한 마음, 추악함을 쌓아올려 선량한 인간 공동체에 대적하는 사악한 조직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것들이 지금 눈으로 자꾸 보이니까 힘든 거잖아요. 왜 이러고 있나. 이런 세상이 왜 풀어지나. 이거 잊히니까요. 잊히니까 이렇게 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 충동을 내가 스스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그래. 어쨌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그냥 잊히인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가. 그리고 슈타이너도 똑같이 밑에 설명해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다. 하지만 그렇다고 넉넉히 있을 거냐.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밑에. 제가 쉬운 설명으로 그러잖아요. 음향의 무게추는 중심을 맞춰주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중심이 맞는 거지. 나는 판단만 하고 있고 얘네 쳐다보면서 욕만 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이쪽으로 올라서서 무게추위를 맞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밑에도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깨달으려면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건 완전 저주예요. 그래서 슈타이너가 굉장히 미안해해요. 그런 얘기가 이제 파트 3에 나오는데 어쩔 수 없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까지 써. 왜냐하면 그게 얼만큼 큰 저주인지 알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 아프지만. 이게 사실이니까. 슈타이너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에 보고. 이거 완전 나랑 얘기가 똑같은데. 깜짝이야. 완전 똑같은데. 그래서 머무르려고 하지 마시고 나가야 된다고 하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리스도 충동, 그리스도의 본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나가셔야 될 거예요. 슈타이너가 요한복음, 요한 게시록을 해석한다고 그러면 업그레이드를 시키겠죠. 요한복음 해석하는 거 보니까 너무 탁월해요. 누가 보건도 제가 대강 봤는데 너무 탁월하고 진짜 그리스도교적 관점 그리고 비의적 관점 심지학적 관점으로 너무 냉철하게 잘 보고 있어요. 모자란 것도 많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팅하기에는 너무 공평한 사고고요. 너무 좋아. 그래서 강의를 하긴 해야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온다. 그때서야 오는 게 진짜 메시아다. 뭐 이러고 바리세들은 그런 걸 아니까 예수를 무시하잖아요. 그건 진짜 그냥 과도기다. 마호메스를 믿는 이슬람교도 그냥 예수를 하나의 그냥 선지자 정도로 취급하잖아요. 아니 좋단 말이에요. 그들 종교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 뭐 이제는 다 예수 부처가 될 건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긴 한데 또한 뭐예요. 무게출을 여기서 맞추지 않으면 그 시기는 아주 먼 얘기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최후의 심판의 날, 암학의 돈 전쟁, 혼돈의 세상. 그리고 나서 천둥번개가 꽝꽝꽝 쳐가지고 진짜 천국을 열어서 마지막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간다 이랬을 때 이거 언제예요? 언제예요 이거? 유한계시록에서 나왔던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 언제냐는 말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여기서 일어나요. 이것의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그냥 정해져 있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자명해줘야 되고 여러분들의 실체가 돼야 돼요. 지금이라고 이렇게 내뱉는 게 그게 힘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치적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이에요. 그거 지금. 기복하는 입장에서 누군가 나타나서 그런 시기가 오겠고 이 시대가 더 복잡해져야지. 그래. 지금 너네들 더 고생해봐야지. 그런 시기가 오지. 물리적 해석으로만 보자면 맞는 이야기죠. 더 고생해봐야 돼요. 더 고생해봐야 돼. 지금은 지구기니까. 목성기로 물리적으로 진화 발달로 보면요. 크게는 지구기를 마치고 목성기로 넘어가는 얘기긴 한데 그 상태가 목성기로 넘어가는 커다란 축을 얘기하는 거긴 한데 목성기로 넘어가봤자요. 그때의 요한계시록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요한복음은 또 있어.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아는 저로서는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지 알아요. 지금이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전쟁통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영혼 쪽으로 봤을 때 진짜 목숨줄은 다 끊어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 지금. 진짜 인간은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두 손을 놓고 있어요. 지금 준비시켜야지 지금. 지금이 아마겟돈 전쟁통이라는 걸 모르죠. 꼭 저기 쿠란에 폭탄이 떨어져야지 진짜 혼돈 세상인 줄 알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진짜 그리고 그 정도는 알아요 지금. 왜냐하면 물질력으로 장난치는 것들은 버튼 하나 누르면 다 된 것을 그들은 물질력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게 다 맞다는 걸 얘네들이 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그 수준은 넘어서야죠. 근데 무슨 여야거리고 있고 뭐 그러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들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그러니까 근본으로부터 개혁을 할 생각을 안 하면 나 지금 여기 우리도 남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까지 넘어가는 게 서원이 강력해야지 우리까지 넘어가는 거죠. 나 지금 여기는 깨달음의 길이라고 봐도 되는데 우리까지 넘어가지 못하면 아무 힘도 없다는 거예요. 자타불이 일찍 다 다지기를 되지 않는 이상 일만 돼야 돼. 일만 돼야 돼. 일시무시 일만 돼야지. 이런 분들도 다 아웃이에요. 그냥 끝나. 열반 해탈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좀비지. 열반 해탈 돼도 좀비가 되는 판에 지금. 서원을 갖고 그러니까 올라가야죠. 강력한 서원을 자꾸 새기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지 않고 지금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신선 세상 가봤자 거기도 또 전쟁통이다. 지금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돼요. 지금과 다르지 않다. 내 상태 지금과 다르지 않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근본으로부터 개혁해서 부처이자 예수가 되지 않는 이상은 또 가도 신선이 누구지? 메시아는 누구지? 그런 세상은 언제 오지? 이러고 있을 게 100%. 지금 15년은 다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좀 있어서. 100년이 지나도 돼. 슈타인아는 100년 기다렸거든요. 최수원 선생님도 100년 기다렸거든. 부처 예수님은 더 지루하게 2000년 동안 사람들 가르치면서 기다려왔던 거예요. 지금을. 지금을. 지금을 그래서 더욱 지금처럼 살아야 된다. 물리적 시간으로 2022년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은. 앞으로의 1년을 지난 100년처럼 정말 알고 살아야 돼요. 정말. 앞으로의 1년을 100년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최소한. 그래서 더군다나 동무 여러분들은 공부가 엄청 빠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 공부가 100년이 훨씬 넘어요. 값어치가 1년의 값어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에 비례하는 서원을 챙기지 않으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렇게 조금 강력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서원을 챙기면서 저를 쫓아오지 않으면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끝나요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고 끝나면 그냥 끝나버려요. 거기서.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도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예요. 머무르지 마라. 그림자에 뭐 눌리지 마라. 이런 얘기. 저 포함해서. 절대 안 된다. 여러분들만의 창조력을 가져야 된다. 표현해라. 이렇게 제가 뭐라고 그런 이분법적 세상을 안 풀까요. 저도 당연히 그냥 풀어낼 수밖에 없죠. 이건 메커니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음의 힘에 계속 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이 아니라 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태예요. 여러분이 저한테 눌려있으면 그건 음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치적 서명으로 봤을 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틀리고 어렵더라도 양의 상태는 뭐예요. 내가 이치가 깨졌지. 뭐가 좀 불안하지. 이건 음의 상태가 아니라 용기를 안 내는 게 음의 상태예요. 틀려도 나가는 게 양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틀려도 나가는 게. 용기 내는 게 양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이치를 근본으로 설명할 때는 끌어당긴가 뻗어나가는 법칙. 아리만과 루시퍼는 동시에 알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동시에. 그것들이 풀어지면 그때서야 음양으로 물질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음양의 이치를 안았다고 그러는 것은 내가 음을 선택하든 양을 선택하든 그것들의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다 안을 수 있는 상태가 정말로 음양을 안은 상태죠. 그게 무국 상태. 그게 무국 상태. 상태의 설명으로 봤을 때는. 무국이 진동을 하면서 살짝 이렇게 딱 흔들리기 시작하면 어떤 거예요. 음양이 놀고 있다가 탁 들러붙어서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태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물리 세상이에요. 끝난 거야. 그때부터는 계속 무게추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무게추 그들이 돼봤다. 내가 돼봤다. 언제는 삥 돌아서 정말로 하위 차원의 인간이 돼봤다. 언제는 또 잘못 만나서 머무르려고 했다가 진짜 돌멩이가 됐다가 계속 반복.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설명한 게 슈타이너가 아주 먼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뭔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이 돌멩이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목성기, 금성기 다 지나갔고 진짜로 커다란 사이클 하나를 돌아도 모자란 상태로 될 수도 있다. 아주 먼 미래가 될 수도 있다. 왜? 거기도 고차 존재는 있고 상위 차원으로 진압 발전하는 애들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데 왜 굳이 진압 발전을 역행해서 그 상태가 되려냐는 말이에요. 아주 먼 미래가 될 수 있다. 슈타이너는 엄청나게 아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그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머물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당장 내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하는 게 방법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심각성 정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좀 심각하다고 알고 계셔야 돼. 지금 전체적인 발달지나 단계상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음 아프지만 이치적인 얘기를 하면요. 깨달을 사람 다 깨달아요. 목성기 와. 발칸성기까지 가요. 이 세상은 돌 거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도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깨달을 사람 깨달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런데 내가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할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저는 이런 설명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넉넉히 있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런데 틈을 주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여러분들이 전생에서 그런 과정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고차 존재도 같이 발달해요.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여기 악. 악도 같이 발달해. 여러분이. 아무리 선이면 뭐해. 지금 내 상태가 선이다. 좀 머물고 싶어. 귀찮아. 이번 생은 노력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이번에는 나 좀 공부만 하면 되겠지. 지식을 좀 파해야지. 틈이 딱 하고 벌어지면 어떻게 돼? 얘네들이 출동. 바로. 바로 들어가. 바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바로 들어와서 딱 자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먼 미래가 될 것이다. 목성기로 넘어갔더니 나는 식물이 되었네. 금성기로 넘어갔더니 나는 동물이 되었네. 발칸성기로 갔더니 나는 인간이 되었네. 다행 아니야. 쯧쯧쯧. 제일 하위 차원이 인간인데 그때는. 발칸성기로 가면 여러분 인간이 제일 하위 차원이에요. 얘네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배아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100% 발칸성기 갔을 때 최고 하위 인간으로서 나는 돌멩이처럼 이러고 있는다. 그분들이 누구예요? 진짜 돌멩이로 부처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림으로서 벽에 걸려있는 사람들. 이건 이치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기꺼이 나가서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 존재들 빼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반해탈에 대한 갈망이 강력하신 분들은 실제로 돌부처가 되는 거예요. 돌부처가. 실제로 교회 가면 십자가로 서 있는 거예요. 영시와 영천과 영천 카빌된 상태에서 그것들을 봤을 때 진짜 여러분이 길가에 가다가 십자가가 딱 걸려있는 게 그거예요. 실제로 그거다. 머무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물지 마라. 미래 얘기할 때 그런 얘기가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인 질문하셨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조금 더 강력하게 들여본 거예요. 이건 또 우리의 미래가 달린 거기 때문에. 우리 님은 또 이런 얘기 하실 때 전에는 또 많이 그랬잖아요. 그냥 넋놓고 있으려고 하는 힘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진짜로 그냥 먼 미래 까마득 까마득. 억겁이라고 제가 표현하잖아요. 말이 억겁이죠 여러분. 한 건반에도 한 겁이 몇 년이에요. 겁을 보통 몇 년이라고 그래. 여기 있네요. 본래 인도 쪽에서 산스크립토로 뭐라고 뭐라고 했는데 오랜 시간 무한한 시간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있고 인도 쪽에서 범천의 하루 이러면서 인간계에 4억 3천 2백만 년 이래요. 그걸 일겁이라고 한데 4억 3천 2백만 년. 그런데 억겁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글렀다는 얘기죠. 억겁하면 글렀다는 얘기. 겁 하나가 4억 4억 1만 년인데 4억 3천 2백만 년인데 한 것만도 4억 3천 2백만 년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허경영 선생님이 대수를 막 세알리잖아요. 무량수까지 꽉 올라가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시공에 통찰이 없으면요. 그 시간을 그렇게 술술술술 얘기 못해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 자체를 갖고 노는 스케일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갖고 노는 스케일. 그러니까 허경영 선생님 예를 들어서 이 법 한 겁 4억 3천 2백만 년 이거 이 정도 시간으로 볼까요. 깨달음의 수준이. 아유 훨씬 넘었죠. 훨씬 넘었지.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알 수 있어요. 그게 말장난으로 뭐 1십 100 1000만, 10만 조, 경해, 무량대, 이렇게 넘어간다고 해서 뭐 그런지 그런 수가 있지. 그게 실제 자기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얘기 못 한다는 거예요. 시공에 통찰을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억겁도 부르고 이러는데 뭐 무량대수니 뭐니. 우리는 무한수를 얘기하는데. 진짜 억夥의 본듯이 무한수를 얘기하는데. 그렇게 수를 세다 보면 뭐가 나와요? 나 지금 여기가 나오는데 뭐 세월려 봤자. 그러니까 허경선생님은 저는 보죠. 그런 걸로 장사한다는 걸 저는 보는데 어쨌든 깨달음으로 보면 그 정도 스케일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방편 정도는 쓰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시간에 통찰을 할 때 그래서 천부경의 힘이 엄청난 것이 지금 뭐 억겁이라 그래서 그 시간이 혹시라도 두려우신가요? 4억 3천 2백만 년 이랬더니 억겁이 걸린다고? 슈타이노가 그럼 완전 개망라니 같은 소리를 한 거네. 우리한테 평생 그냥 개고양이로 돌멩이로 산다는 소리를 저주를 퍼부은 거야? 네. 여러분이 지금 미끄러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거예요. 엄청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 5문학이 6문학이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물질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는 진짜 억겁의 시간동안 그렇게 머물러야 돼요. 억겁의 시간동안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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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지금 어떻게 천금 같은 시간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머무르면 안 된다. 4억 3천 2백만 년 정도야 뭐 한 걸음으로 뛰어넘죠. 천부경의 힘은 이 정도 시공은 뛰게 만드니까. 1적 10과 해서 여러분들이 천부경을 돌리면서 우주여행만 제대로 해도요. 겁? 뭐 억겁? 그런 시간은요. 그냥 넘어가요. 그게 진짜 통찰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죠. 그게 진짜 내가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 시간이 의미가 없는데 다 말장난인 걸 아는데 억겁이라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알고 나니 그렇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공포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런 얘기할 때 무엇도 다시 윤회한다고 수천 번 수억 번 1억 겁의 시간을 그러면 벌써 이렇게 막막한 시간 생각이 든다고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이렇다고 하면 공부할 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아직 그 상태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 상태가 언제가 올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런 시간 따위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서원이 강력해지면. 이 시간 노름하고 있네. 너 좀 비켜. 너는 좀 절로 가 있어. 우리 지금 일도 바빠 죽겠는데 시간 타령하고 있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서원의 자체가 물론 지나오면서 통찰을 해야 된다는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지나와서 이 서원 자체가 강력해지고 지나오면요. 쟤네들이 뭐 하는 건지 다 보게 된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왜 지금 저기서 저러고 있는지도 다 보게 돼요. 그런데 막 이 뭐 시간 뭐 이런 공간 공 이런 거에 막 매몰돼서 깨달아야 돼 열반 해탈 이러면요. 탁 하고 갇히게 되는 거죠. 못 벗어나요. 절대 못 벗어나. 착각하는 거지. 열반 해탈한다고 앉아서 공부하시는 분들 막 화두선 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죽비가 있으면 죽비 가지고 있으면 선생이나 제자나 머리통을 그냥 후려 갈려야 돼요. 둘 다 정신 차리라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자체가 제자한테 방편을 쓰고 있을 경우에는 둬야겠지만 선생님 자체가 한계가 있는데 계속 둘이 그런 말장난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싸대기라도 쳐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면 저는 여러분들 싸대기를 칠 거예요. 진짜로. 싸대기가 뭐예요. 진짜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진짜 볼펜이라도 목에 꽂아야 돼요. 정말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숨구멍이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급 상황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볼펜 가지고 이 기도 푹 뚫어내는 거. 제 눈에는 실제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컥컥거리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럼 어떡해. 진짜로 가서 찍어야죠.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지켜봐요. 안 된다 그러면 자꾸 썩어 들어가는 다리가 있다 그러면 도끼 가지고 찍어야죠. 여러분 팔다리라도 찍어내야 돼요.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게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에 자꾸 놓이려고 하면 제가 그럴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는 물리적으로 같이 같은 공간에서 공부할 때는 정말 죽비로 등을 등짝을 스매싱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방금 표현한 이런 것들은요. 다 영시와 영청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머무르려고 했을 때 제가 정말로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으로서 더 아픈 말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잠깐 여담으로 드리자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한테 요새 초등학생들은 너무 많이 빨리 배워 선행학습이 너무 심해져서 그렇지만 어쨌든 초등학생한테 지금 예를 들어서 나로 발사하게 위성 하나 만들라고 하는 예를 들면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교과 과정을 갑자기 확 하고 말하면 부하가 걸리죠. 이것도 이치죠. 이건 뭐 이치라고 할 것도 없이 이건 그냥 당연한 거죠.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심적으로 봤을 때는 심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건 뭐야. 너무 너무 막막하니까 오히려 더 멀어져. 예를 들면. 자리님 말씀하시는 거 맞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커. 예를 들면 너무 먼 얘기야. 어떻게 보면. 나한테 너무 버거운 얘기인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버거움 때문에 멀어지면 안 돼요. 그 버거움 때문에 멀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할 때는 제가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말씀드렸지만 두 분 여기 세 분 네 분 제가 저하고 직접 소통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하고의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저하고의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강력하게 얘기는 하는 편이에요. 강력하게.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약간 뭔가 좀 버거움을 느껴가지고 멀어지시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이고 저건 좀 힘들어. 됐어. 잠깐만. 이렇게 그냥 풀하고 털어버리는 힘도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알잖아요. 그건 내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아 되지도 않는 걸 저렇게 자꾸 밀어붙여. 이러고서는 멀어지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공부는 공부대로 하시고 제가 막 밀어붙일 때는 한번 사고 통찰해보시고 또 지칠 때는 좀 쉬어가시고 이러면서 하시는데 전체적으로는 저는 이제 오픈된 강의니까 이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또 이해하시면서 밀려나지 마시고 멀어지지 마시고 공부를 안 해도 멀어지는 것이고 해도 삐뚤어져서 멀어지는 것이고 어쩌란 거야 도대체. 어쨌든 이런 거 또한 또 저거죠. 이거 또한 제 힘에 절대로 눌리시면 안 돼요. 맞는 얘기할 땐 그냥 맞는구나. 쿨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내 상태는 이러니까 알았어. 뭐 저 정도는 들어주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오늘 좀 흥분을 해서 짜증을 내는구나. 뭐 그 정도로만 넘어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 할 뿐. 이게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이런 얘기할 때는 할 뿐. 내일은 태양이 뜰 뿐. 농부는 아침에 나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럴 뿐 자기 농작물이 자기 소, 돼지가 죽게 놔두는 건 농부가 아니죠. 농부는 그 모든 것을 나처럼 생각하고 매일매일을 같이 살아가는 게 농부죠. 진짜 농부는 휴가도 못 가죠. 그래서 누구한테 잠깐 맡겨놓을 수는 있지만 가만히 보면 진짜 하루를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동화 시스템이 돼 있고 면모작 면모작 그래갖고 한철 장사하고 넘어가고 하지만 진짜 계절 따라 산 옛날 농부분들은 겨울 한철 놀 수는 있었겠으나 뭔가 같이 재배하고 경작하고 할 때는 그냥 내 생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일은 매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매일매일 그런 것처럼 공부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일상에 되지 않으면 그런 면에서 일상에 되지 않으면 별로 힘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뿐 이 말을 쓰는 거죠. 나는 뭐 그냥 공부할 뿐 그런데 그냥 넉넉히 공부할 뿐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그래도 할 일을 할 뿐이라고 하는 게 일단 진짜 먼 미래지만요. 먼 미래지만 고찰을 해보면 그 힘이 제일 세요. 그러니까 천부경을 돌린다고 하잖아요. 먼 미래지만 뭐 돌리면 되지. 저런 이치를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돌아가면 안 되니 다 같이 치는 것이고요. 진짜 힘은 여러분은 그냥 있으면 돼요. 여기에 있으면 돼. 그 힘이 일단은 제일 세다라는 거예요. 제일 세다. 슈터에 너 너 예를 들어서 진짜 먼 미래라고 그게 억겁의 시간이라고 받지 뭐. 저는 실제로 그래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이 억겁의 시간을 돌면 저도 돌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지. 저는 얼마든지. 저는 얼마든지요. 지금은 제가 조금 뭔가를 알아서 말할 뿐 여러분들이 조금 미끄러져서 억겁의 시간을 간다고 하면 저도 얼마든지 돌 거니까. 이런 식의 시공의 통찰과 여러분이 공부하는 어떤 자세라고 하는 걸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또 반대적인 얘기가 또 맞죠. 한 방에 해결하려고 지금 뭐 용쓴다고 되는 건 아니죠. 한 방에 해결하려고 지금 내가 뭐 용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워낙 삐뚤어지는 가르침도 많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어쨌든 제 할 일을 흥분하면서도 할 뿐 뭐 이런 식으로 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한 건 지금 시계초는 또 빨리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공부하다 보면 그게 맞아요. 진리랑 섭리 정도 벗어나서 순리와 도리의 힘을 알았을 때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순리와 도리의 힘을 알았을 때요. 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표현 그냥 둬도 된다. 두고 싶다. 그러하겠지라는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는 얘기예요. 섭리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음향이 막 진동을 하는 것이 본성이니까 순리와 도리는 그것을 품고는 있으나 현하진 않잖아요. 물질 안에서 현재의 현현하지는 않잖아. 순리와 도리는 그냥 메커니즘적 이치라고 봐도 되니까 섭리가 되는 순간 음향이 진동하면서 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순리와 도리가 된 상태가 얼마나 달콤하냐는 말이에요. 그것들의 이치를 아는 순간은 그냥 뒷짐 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쳐다보게 돼요. 산속의 깨달은 자가 여기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봐라. 어차피 시간은 흐르고 세상은 그렇게 변화할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진자리 마른 자리 막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키워낸 건지 모르고 지금 이러고 얘네들 꿈에도 모르죠. 얘네들 지금 얘네들이 뭐예요. 슈타이너가 얘기하는 뭐 미래를 가둬 회생불가하는 애들 얘네들 열어보니까 이거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세상을 봤다 그랬을 때 다시 뭐가 된 거예요. 순리와 도리 자체가 내 억가 카르마로서 또 설정이 돼버려요. 그게 순리와 도리 자체가 내 수부로서 억가 카르마로서 또 설정이 돼. 그럼 어떻게 깨부셔야지. 그렇죠. 깨부시고 올라가야지. 그러면 또 뭐가 나와요. 진리, 섭리, 도리, 순리 또 한 바퀴. 또 깨부셔. 계속 깨부시는 거예요. 그제서 내가 진짜 이치가 되고 무주 세상이 진짜가 됐을 때 정말 메커니즘으로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가 나한테 딱 쓰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거기서 무엇이 파생되든지 간에 상관없는 상태. 이런 설명할 때 제가 이 상태가 뭐예요. 24시간 드러난 상태예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는 상태. 그런데 이게 넉넉히 있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아니잖아요. 이런 고찰할 때. 전혀 아니에요. 그게. 이게 24시간 드러난 상태고 이게 절대 무의 상태다라고 봐도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려고 아무것도 상관없는 상태가 아니라 완전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우레님이 만약에 그런 작업을 좀 해야 된다고 하시면 처절하게 조금 더 하시면서 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뭔가 가이드가 있잖아요. 우레님이 의심을 하고 공부도 해보시고 해보셨는데 그래도 그나마 뭐 그나마 조금 양호한 가이드가 있잖아. 우리 공부하는 게. 그러니까 그거 믿고 나가셔도 돼요. 그 정도면은 제가 보증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제가 보증할 수 있으니까 우리 공부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견고하고 단단해요. 제가 수차례 의심을 지금도 의심을 하면서 계속 돌아봐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괜찮으니까. 예를 들어서 슈타이나 이것만 공부한다. 그럼 완전 망가지지. 최수원만 공부한다. 완전 망가져요. 천부경만 판다. 완전 망가져. 하물며 다른 것들은 예수님만 판다. 완전 다 망가졌잖아요. 부처님만 판다. 다 망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놓은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알아갈수록 여러분들도 스스로 감탄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았던 이 메커니즘 자체가 스스로 증명이 될 때 이게 옛날에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그런 차원하고는 완전 다른 거구나. 이게 이렇게 서서히 더 알게 돼요. 자명하게. 그러면 용기도 또 더 나겠죠. 확실함이 있으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말한 것들이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계속 돌아야 돼요. 계속 계속 그래야지 훨씬 더 견고해진다. 여러분의 그리스도 충동은 진짜가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힘내시고 용기 내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머무른다 싶으면 한 번씩 그냥 고백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냥 개욕을 한 번씩 들어먹으세요. 스스로 판단했을 때 내가 조금 욕을 쳐고 요새 좀 그런데 그러면 그냥 헛소리 한 번 해서 저한테 그냥 개욕을 들어먹으면 되잖아. 한 번씩 욕먹고 좀 깨고 한 번씩 싸우고 다시 정신 차리고 이러는 거죠. 그런 과정을요. 그냥 좀 속 편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다른 분들한테 보여야지 다른 분들도 보고 오죠. 보고 오니까. 예수님 얘기 잠깐만 하면요. 열두 제자가요. 그 힘이 없어서 망가진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 마음을 알면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마음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얘네들이 나를 너무 무서워하는구나. 쉽게 표현하면 얘네들이 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얘네들이 나를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별게 아닌데 나는 그냥 비알아가지고 그냥 얘기해주는 것 밖에 없는데 얘네들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나를? 분명히 그 생각하셨어요. 근데 시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아셨고 또한 내 이 상태의 고독감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2000년 동안 죽어떨어져야지 많이 조금 진화발전상 오겠구나. 그렇게 아셨죠. 그런 면으로서는 여러분들도 고독하고 저도 고독하고 누구나 고독한데 진화발전상에서의 드러난 상태가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혜인시대 여러분들 모두가 드러난 상태로 그렇게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죠. 모두가 다. 그러니까 부처 예수 정도는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저는 또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한 숟갈 더 얹어가지고 더 어려운 것을 얘기하니까 거기 차이에서 오는 힘듦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이치적 힘이요. 이게 그냥 낮은 차원에서 부처 예수만 만들겠다고 하면요. 어렵지가 않아요. 절대. 어렵지가 않아. 그런데 그 기준 자체를 높여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부처로서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또 어려운 거지.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아래에서 공부했던 분들 몇백 년이 지나야지 부처님이 정말 죽어떨어져야지 예수님이 정말 죽어떨어져야지 제자들이 빛을 보는 몇 해가 지나야지 달마 정도 나오는 2천 년이 지나야 슈타이너 정도 나오는 이런 이제 시간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안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냥 다이렉트로 저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지금은 여러분도 부처님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눌려있을 필요 절대 없다는 거예요. B는 핸드폰 안에 다 버려져 있다. 그리고 메커니즘은 우리가 강의 다 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인공으로서 몇백 저 죽어떨어지기를 기다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야 지금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저도 지력 밟으면서 막 가라고 표현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니까 힘들 내시고 용기 내시고 머물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아는 만큼 뿌리시고 질문하시고 서로 싸우면서 가시고 그렇게 보시죠. 저희 카페도 조금 살아나고 그런 면으로는 제가 댓글 작업한 거 조금 옮기면서 저도 슬슬 우리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볼 테니까 아는 만큼은 조금 써보시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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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